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오늘 야구가 없는 밤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점은 6월 16일로 날짜가 넘어갔지만 자 야구가 개막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 네 원래는 이번 지난 주말부터 그 관중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원래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다중시설 집합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집합행사를 금지하는게 원래는 6월 14일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다가 이제 일별 확진자 수가 한자리수로 줄 때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금 스포츠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무관중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대많은 곧 관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대많은 곧 관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중 입장은 지금 무기한 보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준비를 해본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음 이건 그냥 재미로만 보셔야 돼 얘기 재미로 듣고 보는 이야기 야구장 간접 직관 명소 해가지고 네 그냥 이거는 되게 그냥 재미로 대충 만들어 봤어요 자 유의사항 그래서 진짜 이거 유의사항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게 이 컨텐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KBO 리그 야구장을 근처에서 내려볼 수 있는 명소를 찾아보고자 기획을 했어요 이게 왜 기획을 했냐면요 사실 제가 올 시즌 들어와서 이거와 관련돼서 두 가지 사례를 봤어요 두 가지 사례를 본 게 일단은 우선은 개막전 때 여러분들 그 광주에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 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현재 챔피언스 필드는 외야에 관중석이 없어요 챔피언스 필드는 외야에 그 관중석 의자를 깔지 않고 거의 잔디를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그 외야 쪽 북쪽 도로가 바로 그 한 왕복 한 몇 차로 짜리 도로가 있어요 무등로라고 그러니까 그 무등로가 있는데 그 꽤 큰 규모의 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외야 쪽 광장이 사람들이 그냥 이 무등로 길을 걷다가 그냥 어? 걷다가 어? 야구하네? 하면서 올라가서 이 철조막 쪽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거기에 이제 입장할 수 있는 문은 닫아놨죠 닫아놨는데 어쨌든 그 경기장이니까 어쨌든 그 그냥 지나가다 야구를 볼 수 있는 곳이 챔피언스 필드인 거예요 챔피언스 필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 필드 앞에 와가지고 막 그 타이거즈 건빨 유니폼 막 이런 것까지 막 걸어놓고 응? 막 여기 그 철조막에 막 걸어놓고 막 붙여놓고 그렇게 막 야구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가 그날 개막전 중개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도 응? 저렇게까지 야구가 보고 싶었을까 해서 아 이거 언제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한화이글스가 그 연패 끊는 그 시점에 갑자기 카메라가요 경기장 그 외야 저 멀리에 그 이제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기준으로 이제 한 한 이쯤 가면 한 이쯤 가면 그 대전에 보문산이 있어요 그 보문산에 약간 뭐 전망대 같은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딱 그 약간 그 대전 시가지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에서 그 물론 이제 망원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경기에 그 상세한 장면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경기 영상 틀어놓고 그 보문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이글스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방송사에서 포착을 해서 그 보문산 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패 끊는 거 보는 관중들 아 눈물난다 그래서 그 보문산에서까지 내려다보는 그 관중들을 보면서 어 과연 우리나라 다른 야구장들도 저렇게 근처의 높은 곳에 가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한 컨텐츠가 오늘의 이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찾아보는 야구장 간접 직관 명소 자 그런데요 장소의 특성상 일단 외부인들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뭐 기업의 건물이야 어느 한 기업만 쓰고 있는 건물이거나 요즘은 그 빌딩 같은 경우 이제 그 출입 관련해서 뭔가 좀 철저하게 뭐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그거를 그 시간에 보러 가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 그 건물로 올라가야 힘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그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그 아파트에 방문할 일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 야구보로 옥상 올라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아파트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시끄럽기는 해요 그 여의도에서 불꽃축제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그 뭐냐 그 여의도에서 그 한화생명이 불꽃축제 하죠 그 한화가 하는 그 불꽃축제를 사실 그거는 이제 원유대교 옆에서 하는 건데 음 원유대교 옆에서 하는 그 불꽃축제지만 하지만 사실 그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 볼 수는 있어 볼 수는 있는데 약간 다리로 좀 몇 개 가려져 있고 한강에 나가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앞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한 몇 한 7,8층 이상 올라가면요 그 집에 있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집 창 거실 창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불꽃축제를 그 현장 생중계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그렇게 중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사실 그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 자기네 집에서 그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광경 자체를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외부인인데 남의 아파트 가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간다는 그거는 조금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겠어요 그렇구요 그렇구요 음 그냥 이거는 재미로 보는 이야기예요 음 그냥 지금 거리두기가 좀 필요한 시점에 굳이 이 뭐냐 야구장을 내려다 보겠다고 음 한 번에 그 팬클럽 너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음 막 수십 명씩 떼지어 가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방역수칙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준수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아홉 개의 야구장을 한 번 한 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개인 이유는 알죠 열 팀인데 그 잠실의 두 팀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쓰고 있는데 자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장 원래 송파구 올림픽로 25 번지이구요 그래서 이제 연고팀 LG 트윈스하고 두산베어스가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사실 지금 라이온즈 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장들은요 근처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냥 그 각도 좋으면 거실에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옥상 올라가서 보면 돼 요즘 뭐 야구 본다고 옥상 올라가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 그리고 사실 그거예요 뭐 그래 중계방송은 폰으로 틀어놓고 응 그래 기빨 승리의 기빨을 막 흔들 수는 있어 그거를 뭐 아파트에서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다 이거야 응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잠실 야구장 동쪽이 잠실 본동이죠 거기에 막 아시아 선수천 아파트도 있고 뭐 음 잠실 본동에 아파트 많죠 그리고 삼성일동 삼성일동에 아파트 많죠 어 삼성일동에 많지는 않은데 그 봉은사역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음 그 청담동 쪽으로 그 고객길 넘어가잖아요 삼성동에서 청담동으로 응 그 경기구 쪽 그 고객길 있는데 거기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운이 좋으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제 그 잠실 야구장 바로 건너편 올림픽로 건너편으로요 그 정신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학교의 옥상에 올라가서 야구를 보기에는 그렇게 학교 건물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중고등학교면 특히 고등학교 3학년대 야간자율학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자 때문에 그 옥상에 못 들어가겠죠 야구로 보러 그리고 심지어 잠실 야구장은요 그 룰이 있어요 잠실 야구장은 22시 이후에는 앰플을 켤 수가 없어요 잠실은 22시 이후에 앰플을 못 켜게 해요 왜냐면 그 22시 이후에는 그 이제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그 민원을 넣었대요 그래서 22시 이후에는 좀 앰플 좀 꺼달라 그래서 잠실은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 아파트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22시 이후에는 앰플을 꺼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요 그 야외 시설을 21시까지만 운영하는 거 알죠 어 매직 아일랜드가 이제 응? 매직 아일랜드가 그 야외 시설을 운영을 빨리 끝내요 왜냐면 이제 그 주변 그 아파트들 거주지들의 그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매직 아일랜드를 영업을 빨리 끝내듯이 근데 야구를 그 소음 문제 때문에 그 경기를 그렇다고 중간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2시 이후에는 앰플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응 어쨌든 그래서 야구장은 그래 지금 라이온즈 파크를 제외하고는 소음 문제에 있어 자유로운 곳은 없어요 그나마 지금 라이온즈 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에서 좀 대구에서 좀 많이 그 동쪽으로 많이 외진 곳에 지어놔서 그렇지 거기 이제 대구 그 주경기장 있죠 응 대구 월드컵 주경기장 거기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도 이제 그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라이온즈 파크 옆에 이제 아파트 단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이제 난리가 날 거야 뭐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서울 트레이드 타워 있죠 무역센터 이 트레이드 타워가 지상이 52층이거든요 지상 52층 그리고 아마 한 지하도 한 몇 층 더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이제 그 무역센터 52층이 옛날에 마르코폴로라고 있었어 옛날에 이제 그 남쪽 칸 북쪽 칸으로 나뉘거든요 남쪽 칸 북쪽 칸으로 나뉘는데 이 남쪽 칸하고 북쪽 칸은요 약간 그 엘리베이터 그거 있어요 그 또 52층까지 올라가는 그 전망대용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 전망대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그 엘리베이터 보면서 올라가면요 근데 되게 멋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를 몇 번 올라가왔는데 그런 좀 뭐 먹을만한 그런 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탑클라우드 52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마르코폴로가 없어졌어요 탑클라우드 52로 바뀌었는데 그때 마르코폴로는 그 이제 마르코폴로라는 그 인물이 원래 이탈리아 출신으로 그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남쪽하는 남쪽하는 중식 그리고 그 북쪽하는 지중해식의 음식점이 있었어요 이 마르코폴로가 컨셉이 그랬고요 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먹는데 음 지금은 탑클라우드로 바뀐 이후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마르코폴로 있던 자리에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전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천장에 뭔가 별빛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좀 이뻤어 음 그 전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그래서 그거 타고 올라간 적도 있고요 그 아니면 이제 그 건물 중앙에 그 고속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고속 엘리베이터도 있고 어쨌든 그 뭐냐 그 탑 무역센터 건물 52층까지 있는 그 건물이 아마 제가 알기로 현 시점에서 강남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거예요 그 무역센터가 현 시점 강남구에서 제일 높은 건물 타워필리스는 모르겠어 음 어쨌든 그 건물일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좀 어쨌든 뭐 거기서 탑클라우드 52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냐 음식 주문해서 먹으면서 창문 쪽에 앉아서 음식 주문해서 먹으면서 뭐 야구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탑클라우드 52가 그 창문이 제가 남쪽 창문만 항상 봤었거든요 어 어쩌다보니 제가 그 옛날에 그 마르코폴로 있었을 때 그 탑클라우드 52 자리를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강남구 일대를 내려다본 적이 있는데 항상 제가 자리에 앉아있었던 곳에 서 창문을 보면 항상 그 대치동 대치동 음마아파트 뭐 대모산 이런데밖에 안보였어요 어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무역센터 건물에서 야구장을 볼 수 있는 각도는 아마 몇군데 없을거에요 음 아니면 혹시 그 여러분들 그 강남소방서 건너편에 그 메디톡스 빌딩 아세요?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TV 그 프리그업 스튜디오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 2층이 프리그업 스튜디오고 그 3층이 그러니까 2층은 프리그업 스튜디오 공개홀이에요 그리고 3층은 그 3층이 이제 그 약간 조그만 방송 공식방송 그런거 하는 장소가 3층이고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건물이 그 판기 아프리카TV가 판교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판교 사옥이 있고 서울 사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 프리그업 스튜디오에 있는 건물에 제가 알기로 그 삼성동에 케빈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 대치동 그 프리그업 스튜디오에 케빈님이 케빈님이 아마 그쪽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 쪼꼬님이 제가 알기로 아마 그 판교 쪽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아프리카TV 사무실은 두군데가 있다는거 프리그업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저 판교에 건물 가본적은 있는데 제가 판교에서 뭐 미팅하러 간 적은 없어요 아마 판교에서 제가 뭐 운영자 미팅을 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게 이 메디톡스 빌딩이 그 공사할 때는 사무실이 좀 빠졌었대요 근데 지금 또 이제 건물이 리모델링을 끝내가지고 그 지금은 리모델링을 끝내 놓은 상태라서 또 이제 거기에 그 사무실 그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프리그업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뭐 그냥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운영자님들 뭐 미팅하러 가거나 뭐 그런 일 있을 때는 보통 그치 프리그업 스튜디오로 가거나 그 프리그업 있는 건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근처 잠실 본동으로 갔어요 잠실 본동에는 왜 갔냐면요 케빈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 송파구 오픈 스튜디오가 그 잠실에 있거든요 그게 잠실에 있는데 그래서 그 그 케빈 스튜디오 가가지고 거기서 미팅한 적 있어요 뭐 저는 그런 적 있고 어쨌든 그 건물 뭐 옵상 아니면 나중에 제가 뭐 팝이가 돼가지고 그 케빈님하고 뭐 미팅하러 그 방송하러 가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팝이들 보통 뭐 그 케빈님하고 뭐 그런 케빈님의 그 사무실에서 그 방송하는 그 콘텐츠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럴 일이 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한번 이제 물어봐야지 케빈님한테 혹시 여기서 여기서 야구장 내려다보세요 뭐 이런거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있구요 자 그래서 이제 잠실야구장의 그 주변 지도를 보자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요 주변 이제 잠실야구장 네 올림픽로에 있구요 여기 이 올림픽로가요 이 잠실야구장 때문에요 길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여기 올림픽로 이 본선이 왕복 8차로 가 기본이고 중앙분리대가 있고 왕복 왕복 8차로예요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로인데 이쪽 옆에 이쪽 옆에 이 편도 3차로 더하기 주차선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4차로 너비의 도로가 또 있고 그리고 여기는 버스 버스 들어가는 정류소 이 옆으로 갖다 놨어요 음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그 그 3루쪽 이 3루쪽 추육구 이 원전 관중들이 보통 이쪽으로 가죠 그리고 그 홈 관중들은 이쪽으로 오고 1루쪽으로 보통 잠실은 1루쪽이 홈 관중이에요 음 근데 이제 라카루메 같은 경우는 그 LG팀이 3루를 써요 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 주변이 여기가 학교가 있어요 정신려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관리 문제 때문에요 야구장에 그 뭐냐 아 공개방송 보러 갔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야구장 바로 건너편이 고등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문제 때문에 잠실 야구장이 22시 이후에 앰프를 못 켜요 응 22시 이후에 앰프를 못 켜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여기는 그리고 아파트들이 있죠 여기가 이제 선수촌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올림픽 주경기장이니까 여기 당연히 선수촌이 있었겠죠 그 올림픽 경기장 근처가 당연히 그 선수촌이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올림픽 파크가 있었는데 여기 파크리오가 그 선수촌이었던 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선수촌이 아니고 여기가 올림픽 선수 기자 올림픽 선수촌 더하기 기자촌이었어요 그래서 선수촌 아파트들은 그 선수촌 약간 그런 선수촌 아파트의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올림픽 하면 선수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수촌으로 쓰다가 올림픽 끝나면 아파트로 돌리는 거야 올림픽은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서울이 그 나중에 올림픽을 한 번 더 할 일이 있을 것 같진 않는데 왜냐면 올림픽 올림픽 경기장을 같은 경기장을 한 번 또 쓴다고 하면요 그러면 선수촌 비워줘야 돼 선수촌을 비워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아파트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를 선수촌으로 쓴 다음에 아파트로 돌리든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선수들은 경기장 근처에 숙소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일단은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계속 송파구는 이 잠실 쪽에 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이 여기 삼성동 쪽은 아파트가 진짜 요만큼 조금씩만 있어요 삼성동이 그런 집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이 건물이 김대균 나간 있죠 대균쌤하고 방송했던 날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요구간이 고갯길이에요 요구간이 고갯길이에요 영동대로가 요구간이 고갯길이라서 여기가 산길이야 봉은사 요 뒤쪽이 산이에요 봉은사 뒤쪽이 산이라서 그 여기가 산길인데 그래서 요기 요 아파트 요 아파트가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야구장하고는 좀 멀거야 아 그래서 잠실돔이 필요하다고요 그 잠실돔을 그 계획하는 위치는 그쪽이래요 계획하는 위치는 대충 한 요기 아예 한강 쪽에 만들 계획이 있는게 이 구간은 지하화로 하겠대요 올림픽대로를 요기 요 청담도 청담교 옆쪽을 지하화로 해가지고 만들 계획은 있대요 뭐 나름 현재 건축기술로는 나름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 지하화라는게 그 어쨌든 그 그런 계획은 있고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닌게 여러분들 그 경부고속도로 가요 그 대전터널부터 서울까지 터널이 하나도 없는거 알죠 응 대전부터 서울까지 터널이 없어요 그 대전터널 있잖아 그 그 대전터널부터 서울까지 터널이 없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터널을 하나 새로 만들고 있는 곳이 이 구간이에요 동탄역 지금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 지금 여기 공사한다고 길을 약간 분리를 시켜놨는데 원래 길이 이쪽이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그런데 그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동탄신도시가 서쪽의 1도시 동쪽이 2도시가 생겼죠 그렇다보니까 동탄역이 요기 가운데 생긴거야 동탄역이 요 가운데에 생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뭐냐 이 동탄역이 구조가요 타는 곳이 지하 6층이에요 타는 곳이 지하 6층이고 마지막이 지하 4층이에요 그러면 뭐하게 이렇게 깊게 만들었냐 하는데 자 지금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요구간이 공사중이죠 맞아요 지하 2층에다가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로 바꿔요 이 구간을 이 동탄역을 지하차도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하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동탄 지하차도가 생기게 되지 원래 대전에서 서울까지 터널에 하나도 없는데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구조들이 있고 다음 네 고척스카이돔 고척스카이돔 네 경인로에 있죠 근데 이 고척스카이돔은 실내경기장이라서 불행하게도 다른 건물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볼 수 없어요 어 그냥 중계방송 봐야돼 여기 고척스카이돔 음 요 옆에 동양미래대학교가 있구요 안 믿기겠지만 이게 대학교에요 이 조그만게 어 이 조그만 규모가 대학교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 여기 막 그 음식점들 막 이런게 있잖아요 대학가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 막 길거리 음식점이 있고 여기 거주지역이 있고 막 그런데 보통 이쪽으로 그 야구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 여기서 막 먹을거 먹고 여기 여기서 막 늦게까지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음 이쪽에는 뭐가 없거든 아니면 여기서 조금 가가지고 요 개봉역 앞에 이 여기 조금 있어요 역전 그러니까 이 개봉역으로 좀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개봉역은 급행열차가 다니거든 개봉역은 1호선 급행열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음 원래 이제 고척스카이돔이 여기 2번 출구가 새로 생겼죠 야구장 때문에 음 그래서 원래는 구인력이 그 뭐냐 아래층에 아래층에 제일 그 북쪽 승강장이 그 뭐냐 서울 방향 일반열차고 그 다음에 이제 위층 위층 승강장이 1호선 인천방향 일반열차 승강장이에요 왜냐면 그 인천방향이 그 구로역 이쪽에서 다리를 타고 넘어와야 되거든 선로 구조 문제 때문에 나머지 선들은 다 지상으로 와요 음 나머지 선들은 다 지상으로 오는데 이 어쨌든 이 요 선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선로 선로 위치들이 자리가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그 뭐냐 동양미래대학 옛날에 전문대였는데 일반 대학으로 승격됐어요 그 전문대면 대학 교관이고 대학이거든요 근데 종합대학교로 승격이 되면 대학 교과돼요 그 뭐냐 그 신흥대학 의정부에 있던 그 신흥대학이 거기가 신한대학교로 바뀌었잖아요 다른 학교하고 통합해가지고 망월사역에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여기 9.1역이 그래서 보통 아래층 승강장이 대부분은 그냥 통과를 하는데 그 야구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야구 경기가 끝나는 시간 이후 특정 시간에 한해서 급행열차가 다녀요 주차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많지가 않아요 이 고척 쪽은 그렇고 음 대신에 여기 안양천 주차장이 있지 여기 쓸 수 있어요 안양천 주차장을 쓸 수 있어 이 안양천이 그런 자리라서 그 이용할 수 있구요 그 어쨌든 안양천은 쓸 수가 있고 음 그런 곳을 쓸 수 있고 어쨌든 대신에 이 고척 스카이돔 최고의 장점 중 하나 버스정류소 중앙버스전용차로 24시간이구요 잠실하고 다른 점이에요 버스전용차로가 24시간이고 그리고 이 노선에는요 올빼미 버스가 24시간 다녀요 이 올빼미 버스가 좋은 점이 영등포역도 가구요 서울역도 가요 영등포역 서울역 그리고 동대문역사문학공원을 가요 음 그러면 이쪽에 그 주축 버스 노선이 160번이 있거든요 그게 160번이 그 도봉산역 환승센터 출발해가지고 도봉로 미아리고개 그 다음에 대항로 종로 그 다음에 종로 다음에 마포대로 그 다음에 영등포역 그 다음에 경인로거든요 그렇게 오는데 어쨌든 버스교통은 나쁘지 않아 just 이제 대중교통이 아닌 다른 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불행하게 내려다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원래 이 고척 스카이돔이 원래 여기 지붕을 원래는 여기 지붕을 뚫으려고 했는데 지붕을 얹은 걸로 바꿨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고척 스카이돔이 그 만약에 지붕이 뚫려있었으면 한 요쯤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보이겠지 요쯤에 있는 아파트하고 음 그런데서는 보였겠죠 여러분들 그 목동야구장 가보면요 여기 여기 목동야구장 대박이잖아 외야에선 그냥 보이잖아요 음 외야에선 그냥 보여 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뭐냐 여기 목동이 목동이 여기 외야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관중석은 없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죠 목동 시가지 아파트 여기선 바로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고척 스카이돔들이 만약에 그 지붕이 뚫려있었으면 아파트들에서 뭐 볼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지붕을 덮어버렸다는 거 그렇구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고척이요 심야수요 많죠 그 올빼미 버스들은 원래 주요 간선도로를 가요 근데 이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그 간선도로들이 꽤 많이 다녀요 올빼미 버스들이 원래 그 올빼미 버스의 그 주요 경로는요 그 거주지하고 번화가를 다 이어줄 수 있는 노선들이에요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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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번화가 번화가 거주지 거주지 막 이렇게 다 셔틀을 해요 그래서 이쪽이 그 경일로 쪽이 수요가 많은 게요 대리운전기사들 아니면 또 경인로 음 그러니까 올빼미 버스는요 그 올빼미 버스가 그 사실 술 먹고 뻗는 사람들이 타는 버스가 아니에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타는 버스야 그래서 그런 거고 음 어쨌든 이제 인천 행복 대림구장 가볼게요 자 SK 와이버스가 쓰고 있는데 여기는 근데 그 행복 대림구장 가볼게요 그 고척에서 제일 가까운 경기장이죠 고척에서 잠실보다 여기 SK 경기장이 더 가까워 여기가 있는데 자 여기는요 이 남쪽 외야 쪽으로는요 여기가 그 인천 그 문학 경기장 다른 그 종목들이 있어요 박태환 수영장도 있고 근데 요 밑에가 바로 고속도로에요 여기 뭐 없어요 여기 그냥 산이야 어 여기 문학산이에요 여기 여기 문학산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냐 음 어쨌든 그 문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승학산이 있어요 근데 북쪽에 승학산에 올라가면 내려다볼 수는 있어요 승학산을 올라가면 그냥 내려다볼 수만 있다는 거 음 근데 사실 여기 인천도요 그 여기 북쪽으로는 이 뭐냐 여기 인천 종합터미널이 있죠 경기장 근처에 음 경기장 근처에 인천 인천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음 여기 서쪽에 또 문학동 그 단지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뭐라 해야 하느니 좀 좀 뭔가 여기도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곳이에요 여기도 소음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니까 사실 거의 모든 경기장들을 그래요 지금 여기 근처 여기 아시안게임 때문에 확장한 이 선악경기장도 바로 이리로 내려가면 네 여기 선악동 음 연수동 다 이런 동네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쵸 좀 이 동네 같은 경우도 거주지의 그 소음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원 수원에 이제 케이티 위즈 파크를 한번 가볼게요 케이티 위즈 파크 여기는요 장안구청 옆에 있어요 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수원 요 중심이 한 이쯤에 있다고 하면요 이 수원역 수원 터미널 수원시청 그리고 수원 화성까지 이렇게 그 마름목골로 그 마름목골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여기 가면 이 장안구청 장안구청 옆에 케이티 위즈 파크가 있죠 물론 케이티 위즈 파크도 여기 외야 쪽으로는 수원의 종합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뭔가 그 보기는 좀 뭔가 내려다보기는 뭔가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요 근처들이 뭔가 공원들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 여기 산이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근처 장안구청 간 적이 있는데 음 장안구청에 간 적 있는데 뭐 그렇구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거주지 단지에요 음 요 수원은 어디 뭐 올라가서 볼 만한 데가 없어요 팔달산이 올라가기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해발 146m라고는 하지만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데도 높아요 음 내가 올라가 봤는데 여기도 굉장히 높구요 음 좀 주변에 높은 산이 없다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의 이글스 파크 여기가 이제 유명해졌죠 이번에 그 연패 끊는 그 순간에 보문산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글스 깃발 흔드는거 카메라 잡혔잖아 거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거기가 꽤 높거든요 그 보문산이 한번 지도를 쭉 이렇게 가자면요 이글스 파크가 여기 있어요 음 이 대전 충무로 사거리에 있는데 그 옆에 보문산 공원 오거리가 있죠 음 근데 이 이그스파크의 외화가요 여기 보문산 보은대 올라가면 있어요 그 뭐냐 방송사들이 여기까지 취재를 갔거든 그 연패 끊는 순간에 여기 취재를 갔는데 여기 진짜 이 보문산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 보문산에서 여기 이그스파크를 바라본거야 그 이그스파크를 바라보면서 경기는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그스파크를 향해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와 저 사람들 야구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럴까 약간 뭐 이런 생각 뭐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재밌는걸 봤어요 그 보문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보문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 그 뭐냐 여기 일루쪽 자리가 그 이그스파 자리잖아요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그 보문산에 올라가서 그 내려다보는 그 뭐냐 참 그런 엄청난 그 열의를 느꼈죠 그 요 이그스파크가 옛날에 그 대전 그 충무로 그 대전 구도심 자리에요 음 그 그렇고 그래서 그 여기가 그 이그스파크가 그 대전 그 구도심 근처고 대전 대전역 근처잖아 음 대전역 근처에서 이제 해서 여기 이제 서대전역이 더 가까운 건 아니고요 음 근데 이제 서대전역은 사실 서대전 레거리역하고 오룡역 한 어쨌든 요 사이에 있어요 음 그 그 사이에 서대전역이 있다 음 어쨌든 뭐 그래서 여기 대전대응동이 또 유명한게요 여기가 대전성모병원 있죠 대전성모병원 있고 아마 여기 근처가 대전대응동 성당일텐데 음 대전대응동 성당이 꽤 클 거예요 왜냐면 그 주교자 성당이에요 대전교구에 그 대전교구 주교자 성당인데 이 대전대응동 성당이 어디 안 보이네 뭐 나중에 찾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 넘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그스파크는 네 보문산에 올라가면 여러분은 보살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음 보문산에 올라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의 챔피언스 필드 제가 얘기했죠 그 용봉천 건너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산로쪽 저기 무등로 건너편은요 그렇게 높은 건물 없어요 광주선 선로가 있거든 음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챔피언스 필드 요 위치에 있어요 여기 광주역이죠 여기 광주역이 있고 그 근데 여기 광주역이 선상역사로는 안 만들어졌어요 요즘 요즘 코레일역들 다 선상역사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열차 타는 곳 때문에 음 그 열차 타는 곳 양쪽으로 그 출구 만들려고 요즘은 다 이제 그 선상역사로 바꾸고 있는데 그 그래서 여기 광주역은 선상역사가 아니고 그리고 광주송정역 같은 경우는 선상역사일 필요가 없는 게 반대쪽이 뭔가 없거든 금호타이어 공장이거든 자 그런데 자 광주선이 그 이쪽에는 서광주역 서광주역은 되게 쪼끔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네 광주선이 있어요 옛날엔 여기 광주선이 옛날에 여기가 경전선 자리였어요 음 옛날에 이제 그냥 여기가 송정리역이었고 그 그랬는데 그래서 경전선이 원래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효천역에서 그 이쪽으로 돌았어요 음 여기 여기 녹색띠 있죠 여기 녹색띠 있는 요 자리로 이렇게 돌아서 광주역을 갔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서광주역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아마 여기 그 광주역하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여기가 남광주역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푸른길 기차 도서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옛날 남광주역이었어요 남광주역이 있었는데 뭐 바뀌었다 음 지금은 서광주가 생겼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 광주역 그 자동차거리 하여간 요 근처에 챔피언스 필드가 있었는데 근데 챔피언스 필드에서 여기 요 스퀘어까지가 요 이 뭐냐 이 내야광장 쪽에서 가면요 요기 이 하천 쪽 길을 그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야구 유니폼 입고 그래서 그 이쪽 이 이 죽봉대로 94번길 여기를 걸어가면 여기 유스쿄어 종합버스 터미널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서울에서 광주까지 야구 직관 보고 왔다갔다 하는 사들이 많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챔피언스 필드는요 이쪽 내야 쪽에서 들어가면 여기 여기 3루 쪽 자리가 이 타이거즈 자리거든요 음 요기 요 3루 쪽 관중석이 타이거즈 자리인데 그 근데 이제 무엇이냐 그래서 K5석 K7석 K9석 여기 VIP 자리 그리고 그 여기 타이거즈 쪽 불펜 여기에 막 이제 야구박물관 있고 외야광장 있죠 이 외야광장이요 뚫려있어요 음 뚫려있고 근데 이제 애초에 개방형 경기장을 그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지금 여기 철문을 닫아놔서 그렇지 이쪽 요 자리를 그 이쪽 요 자리들을 그 뭐냐 유니폼 와서 갖고 걸어놓고 거기서 야구 보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여기 여기 그래서 이쪽에 이제 풀장이 있구요 여름에 이제 여기 풀장을 개장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일루쪽 외야는요 나중에 그 스탠딩 관중석을 세울 계획이에요 음 스탠딩 관중석을 세울 계획이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지방연구팀의 그 경기장들은 그 원정팀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도 아마 그냥 그 일반 관중들 다 와서 아마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중을 확장할 일이 관중석을 확장할 일이 생기면 여기 일루 외야 쪽만 관중석을 만들고 삼루쪽 관중석은 열어놓는다는 계획이에요 지금처럼 음 지금처럼 열어놓는다는 계획이고 이 외야면 이제 이쪽이 그 거주지가 있으니까 사실 그 거주지에 대한 방음 문제 이기도 해요 음 거주지에 대한 방음 문제 때문에도 좀 방음을 해 그 관중석을 추가로 만들어놓을 필요는 일단 그러면 이제 좀 어떤 약간 햇빛이 많이 가려질 가능성도 있어 뭐 일단은 챔피언스 필드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온즈파크 가볼게요 지금 서울에서 먼 쪽으로 가고 있죠 서울에서 점점 멀어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전 광주 다음으로 이제 대구가 멀어요 음 대구는 원래 이제 이쪽 여기 대구 북구에 그 복합스포츠타운 여기가 원래 그 옛날에 삼성이 썼던 그 시민야구장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여기를 썼는데 이제 대구가 여기 시대를 끝냈죠 음 여기 시대를 끝내고 그 복합스포츠타운 시대를 끝내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대구역은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음 근데 이제 여기 동대구역이 더 큰 역이고 아예 여기 뭐냐 시내 밖으로 나가요 1호선도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아직 하향역까지는 연장이 안 됐는데 뭐 여기 대구 이 영남대 이제 그 지금 여기부터는 경산이죠 근데 여기 대구 수성구 어 여기부터는 경산인데 딱 여기 경계가 근데 얘 이제 여기 수성나들목 근처 지금 여기 뭐 아무것도 없죠 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게 월드컵 경기에 썼던 그 여기 대구 스타디움 월드컵 경기에 썼던 대구 스타디움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 뭐냐 여기 요 대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온즈 파크를 만들었죠 여기다가 라이온즈 파크를 만들었는데 여기 라이온즈 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9개의 경기장 중에서 유일하게 주변에 거주지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라이온즈 파크 여기 동쪽으로는 거주지를 뭔가 아직은 크게 그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여기 이제 롯데몰 음 여기 이제 수성나들목 옆에다가 그 대구몰을 지금 크게 만들고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음 지금 어 아예 그냥 크게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가 어쨌든 네 만들고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 뭔가 큰게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거주지가 뭔가 여기도 지금 뭔가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음 지금 라이온즈 파크 근처로 그리고 여기 연호동도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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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동도 지금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것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어딘가에 올라가서 그 야구장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참고로 라팍은요 여기 산루쪽이 그 홈팀이에요 여기 주출입구 여기 여기 산루쪽이 메인이고 대구 시민경기장 시절 때도 사실 여기 산루쪽을 썼거든요 음 그래서 라팍도 산루쪽을 써요 라팍도 홈팀이 산루를 쓰고요 뭐 일단은 뭐 그런데 뭐 뭐 그쵸 그 라팍도 산루 쓰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네 군사시설이에요 군사시설이라서 여기는 뭘 그 올라갈 수가 없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NC파크 창원에 있는 NC파크를 갈 건데 마산회원구 35로에 있죠 마산 창원으로 내려가볼게요 음 한 이쯤 가면 그래서 창원은 여기 NC파크가 여기 있죠 NC파크가 여기 있는데 NC파크는 또 또 또 1,2 축 써요 NC는 1,2 쪽을 쓰고 그리고 이제 NC가 이제 최근 가장 최근에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어쨌든 관중석은 이쪽으로 입장을 한다고 돼있나 3루 쪽의 입장 인가 어쨌든 그 어쨌든 NC파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기 요 앞쪽에 가면 롯데시네마 만들고 있고 그리고 네 여기 옛날 마산 시가지 에요 음 마산에 이제 옛날 시가지가 마산 합포 산호공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옛날 여기가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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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요 음 여기가 이제 마산 역 이었다 보니까 어쨌든 이 NC파크의 그 근처가 좀 약간 그런 시가지가 있다는 거 음 근데 장군동은 한 이쯤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마산역은 이쯤 그리고 창원역이 이쯤 음 창원역 창원역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원 중앙역이 여기 음 근데 이제 창원은 여기가 광장이 굉장히 큰데 그 여기 마산 구도심 음 여기 뭐냐 이제 마산 구도심 쪽이 사실 옛날에 그런 어 여기 마산 회원구 음 여기 마산 마산 회원구 요 요 자리 쪽이 아마 옛날에 그 마산 그 여기가 그쵸 3.15대로 죠 음 3.15 부정선거 그 시위 했던 어쨌든 여기가 그 3.15대로 예요 음 여기가 3.15대로 그 다음에 창원은 뭐 그렇고 어쨌든 네 그래서 nc파크 근처에 뭐 없어요 높은 건물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직야구장 사직야구장 롯데자이언츠 삼루쪽 근처에 아파트가 있죠 여기 여기 부산 동래구에 여기 사직야구장 하면 이쪽에 아파트가 있죠 이쪽에 아파트가 있고 그 그리고 이쪽에 다른 뭐 어 거제동 아파트가 있네 음 그 거제동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쪽에 그 여기 여기 금용산 금용산 체육권 이쪽으로 올라가면 사직야구장을 한 한 이쯤에서 바라나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케이틱스 지하 터널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여기 금정봉에 올라가서 그 야구장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지금 시점에서 제일 유명해진 곳은 그 두 곳이죠 이그스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보문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챔피언스 필드 그 바깥 외야 있죠 음 그 두 군데가 이제 많이 잘 보이는 거지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하여간 이제 이렇게 이제 야구장 아홉 곳에 간접적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그 이제 위치들이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사실은요 이 야구장을 그 본다는 게 사실 좀 그런다 근데 요즘은 그 집에서 TV로 볼 때 화면으로 볼 때 그 투수하고 타자가 더 잘 보이고요 그리고 그 스트라이크 존 이런 거 더 잘 보이고요 각종 데이터 이런 걸 훨씬 더 빨리 찾아볼 수 있어요 중계방송이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의 현장에서는 그런 거를 바로바로 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좀 안타깝죠 음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야구를 뭔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좀 보기에는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야구장을 가서 경기를 직접 본다는 그 맛은 또 다르거든 참고로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야구장 갔던 게 작년 봄에 그 고척 스카이돔으로 시범경기 직관을 보러 갔을 때 였거든요 왜냐면 시범경기는 평일경기에 한해서 공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짜로 야구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근데 지더라고 참고로 참고로 그때는 제레미 해즈베이커가 타자로 있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프레스턴 터커로 바뀌었고 어쨌든 그 시대로 바뀌었고요 이제 어쨌든 그런 프레스턴 터커로 바뀌었고 김기태 전 감독이 김기태 전 감독이 있었던 그 시대죠 뭐 어쨌든 그때 고척 스카이돔을 가가지고 저는 직관을 한 적이 있는데 언제쯤 다시 직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올해는 지금 한국 시리즈가 11월 10 아니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이 11월 15일 이후의 경기에 모두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하는 예정인데 만약에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오고 그때쯤에 이미 관중 입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면 저는 한국 시리즈 직관 티켓 플렉스 할 생각 있어요 플렉스 하고 싶어 뭐 그렇단 얘기에요